동의대학교 입학전형 지금부터 2017학년도 동의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교는 8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19개의 학부와 25개의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17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3870명이며, 수시모집에서 2876명, 정시모집에서 994명을 모집합니다. 모집시기에 따라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본교 2017학년도 입시효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전형과 대비하여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1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역인재2전형과 경기실적우수자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전형유소는 수능만 100%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시모집 한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능 수학 가형을 응시하는 학생은 과학탐구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수학 나형을 응시하는 학생은 사회탐구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시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9월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실기우수자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10월 8일이나 9일 지정된 날짜에 실기고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면접이 있는 학교생활우수자전형과 지역인재1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은 11월 18일 1단계 합격자 발표 결과를 확인하시고, 지정된 시간에 면접장소로 오셔서 면접고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며, 12월 22일부터 미등록인원에 대한 충원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다음은 수시모집인원과 전형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전형유형별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의 일반계 고교학생부교과전형이 1,44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는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이 664명으로 가장 모집인원이 많은 전형입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인 지역인재2전형에서 면접 없이 서류평가만 100% 반영하여 177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각 전형별 모집인원은 본교 2017학년도 입시요강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성적을 100% 반영하여 선발하며, 일반계 고교학생부교과전형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을 보는 전형과 서류만 100%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과 지역인재1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면접대상자를 3배에서 6배수 선정하며, 2단계에서 면접전수를 30%로 반영하고, 1단계 점수를 70%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나머지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만 100%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내신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일반계 고교학생부교과전형을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들은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이나 지역인재2전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과는 일반계 고교학생부교과전형과 지역인재1전형으로 통해서만 선발합니다. 복수지원이 가능한 7개의 전형이 있으며, 2회의 전형은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 일반계 고교학부교과전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446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일반계 고교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성적을 100% 반영하여 선발하며, 수능체조학력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반계 고교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는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며, 한국사 응시는 필수입니다. 수능체조학력기준은 모집단위에 따라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부교과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석차 등급을 활용하며, 재학생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총 12과목을 반영하며, 필수과목 중에서 8과목, 선택과목에서 4과목을 반영합니다. 계열에 따라서 필수지정과목이 차이가 있으며, 인문상경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에서 8과목을 필수로 반영하여야 하며, 자연공학계열은 사회교과 대신에 과학교과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에 따른 총점산출의 예시입니다. 국어교과의 국어, 문학1, 문학2, 독서문법2, 수학교과의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 사회교과의 한국사, 법과 정치가 필수교과로 반영되었으며, 수학교과의 수학1과 2학년 1학기의 일본어1, 정보, 2학년 2학기의 일본어1이 선택과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반영과목의 등급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면 222점이며, 일반계 고교학생부교과전형의 기본점수 700점을 더하면 926.56점이 전형총점이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과 지역인재1전형은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즉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100% 반영하여 3배에서 6배수의 1단계 합격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여 30% 반영하고, 1단계 성적을 70%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두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만 100% 반영하여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 및 기준입니다. 동의대학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학업역량, 인성, 꿈과 끼 영역에서 학업성취, 학업태도, 나눔, 열장 등의 평가요서를 평가합니다. 동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평가요서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함으로써, 동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공인어학성적과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수상실적을 작성하면 영점처리되거나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유사도검사를 통해 표절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옮겨오는 경우, 유사도검사를 통해 높은 유사도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조할 때 서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신뢰하는 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다양한 기록들 중에서 자신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활동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요소와 기준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면접에서는 학업영향과 꿈과 끼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업태도, 학업성취, 열정 등의 평가요소를 평가하며, 평가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공통질문을 활용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 학업영향 관련 질문, 꿈과 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여 면접에 참여하신다면, 면접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 진행 방식은 2인의 입학사정관과 수험생 1인인 개별 면접 진행으로 약 15분간 진행되며, 면접고사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 우수자 전형과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기 시험을 실시하며, 실기 시험 70%와 교과 성적 30%를 반영하여 합격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경기 실적 우수자는 대회에 참가하거나 경기 실적이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경기 실적을 70% 반영하며, 교과 성적을 30% 반영하여 합격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실기 위주,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으며, 단, 학생부 위주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만큼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먼저, 정시 수능 위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가군과 나군은 각 1회씩만 지원 가능하므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어느 군에서 모집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를 100% 반영하여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영역별 가중치 없이 각 25%씩 반영하며, 전형 총점은 영역별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의료보건생월대학,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 ICT공과대학, 패션디자인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수학가형을 응시하면, 수학의 표준점수에 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정시 실기 위주에 대한 안내입니다. 역시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실기고사점수 70%, 수학능력시험 30%를 반영하며,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 중 수능표준점수 상위 3개 영역만을 각 33.3%씩 반영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를 합산한 점수와 실기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상 2017학년도 동의대학교 수시 및 정시 입학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